네, 저희가 이번 주에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 나경원 후보 만났고요. 오늘은 조경태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지금 본경선 시작하면서 TV토론이 두 번 있었는데 어떻게 후보님의 생각 좀 정확히,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자평하십니까? 네, 지금 대체적으로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공정하게 많은 후보들하고 각각의 후보들의 철학과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비교적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할 때 후보님의 특장점을 어필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다 후보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저는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금 제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조금조금씩 선에 들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흔히 하는 킬러 컨텐츠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호평을 받았던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사다리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사법시험 제도 사실 부활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법고시 부활? 지금 우리나라가 로스쿨 제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있거나 또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있는 사람들이 돕조인이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돕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님 며칠 전에 도쿄올림픽 보이콧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일본이 좀 해대해도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요. 몬땡 브러시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동계올림픽에 우리나라 청창올림픽 할 때 일본이 항의로 해가지고 독도를 우리가 한반도 지도에서 지웠지 않습니까? 국제적 관례다 하는 그 이유로 우리는 독도를 지워줬는데 일본은 독도를 부조지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 국민이 함께 분노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도쿄올림픽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이콧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조경태의 주장입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저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일본의 요구를 들여줬는데 일본이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올림픽에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거는 진도 있게 저는 검토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알겠습니다. 경선 구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이준석 발음이 불고 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람에 풍속, 세기, 후보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그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저는 우리 사이에 우리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좀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국민들의 요구, 요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님은 그런 바람의 주인공인 이준석 후보가 경쟁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경쟁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경쟁이 있어야만 또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나이가 비교적 젊은 나이거든요. 보통 언론에서는 저를 중진의 한 사람으로만 모는데 선수만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선수만. 저 사실은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필이 된다면 젊음과 경련, 경련도 무시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두 개를 다 겸비한 그래도 합리적인 저조 경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저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그 역시도 좀 새로운 바람에 저는 함께 동승할 수도 있다. 또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동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본 경선 구도 판의 흐름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와 연합 내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예제가 있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 바람이 우리가 바람이 여러 종류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바람에서 또 조경태 바람으로 바람의 흐름이 또 변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요. 풍향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풍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준석 바람이 조경태의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의 이름의 끝자리가 또 태자 아니겠어요? 태풍으로. 태풍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지요. 큰 쎈 바람이 태풍으로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고요. 어쨌든 이 변화의 바람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 뒤에 이른바 유승민 계획을 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당내에서 전당대회에서 개파를 운영하는 것상 개파 논쟁은 이거는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특정 개파가 뒤에서 배후에 있다, 없다. 이런 주장들은 크게 설정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김무성 전 대표와 이준석 후보가 만났다라는 이런 보도 내용인데 물론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정치인은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인을 만났다 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낡은 구도고 낡은 사고다 이를 보거든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누구든지 만나서 어떤 의견을 듣고 정치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 후보까지 모두 판감사 출신이 된다면 우리 당은 로펌 정당이라는 비난을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던데 역시 이거는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거론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보면 현 근력에 맞선 공정함을 대변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이 꼭 검찰총장 출신이다 해서가 아니라 근력에 맞서서 자신의 소신, 자신의 길을 또박또박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저는 국민들이 높이 사고 있다 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흐름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세요, 후보님?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에 아마 정치인들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 당에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 당이 숙근 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그게 덧붙여서 매력적인 정당이 된다면 저는 좋은 후보들이, 바깥에 있는 좋은 후보들도 우리 당에 합류할 것이다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과 관련해서 경선 시기를 둘러서고 TV토론회에서 논쟁이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논쟁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당이, 냉실공위 제1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숙근 정당을 지향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께 예측 가능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후보를 뽑겠다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모든 제 후보들에게는 저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경선에 있어서 결코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처럼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불리함은 없어지겠지요.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바람이 거세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계속 보도를 타고 있던데 혹시 다른 후보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거나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 조경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바람에 새로운 바람에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을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시킬 최적임자는 조경태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젊음, 다시 말해서 새로운 변화도 필요하고 또 오랫동안의 당에 대한 경륜과 연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을 잘 조정하고 통합시키면 저는 당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0대의 좀 젊은 저 조경태, 비록 중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저 조경태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경태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